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입니다. 오늘도 박진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치인 역시 어떻게 보느냐 안목이 되게 중요한데요. 전문가로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분입니다. 일단 지금 뭐 역시 요동치고 있는데 지금 요동치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은 이종섭 씨죠? 네 키맨이죠. 키맨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총선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에 어떤 면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에서도 키맨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총선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떠맡게 된 거죠. 네 앞으로 3주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부각됐는데 일단 이분이 이제 호주 대사로 갔어요. 그러다 갑자기 귀국을 했는데 귀국한 이유가 방상 관련 기관장 회의가 있다는데 이 회의는 없었던 건 급정한 거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4월 달에 원래 주요 기관장 공관장 회의가 연차 회의가 있죠. 거기에 이제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 중에 방상 관련 국가에 가 있는 대사들만 따로 회의를 한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든가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도 이종섭 대사에 귀국을 요구를 하니까 정부에서 기획해서 귀국시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없던 회의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까지 방상회의라는 것이 대부분이 화상회의로 했대요. 직접 모인 적도 없었고 그 다음 또 예를 들어볼게요. 대사관에 방상 관련자가 대사일까요? 아니죠. 대사는 그래도 기관장으로서 모든 업무를 다 해야 되죠. 그렇죠. 대부분의 대사들은 외교부에서 파견을 나가기 때문에 방사능무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방사능무는 국방부에서 무관들이 나가 있어요. 무관들이 나가서 방사능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산업부에서 상무관이라는 이름으로서 대사관에 나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들이 직접을 하는데요.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상무관들, 산업부에서 나간 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국방부에서 나간 분들도 무기체계 잘 몰라요. 본인이 쏘는 무기나 알죠. 그렇죠. 그렇죠. 그 무기가 어떻게... 육해공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종섭 장관이라는 분이 국방부 장관 시절까지 해서 군복무기관의 대부분이 야정군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방사는 전략담당. 전략담당하시는 분들이 방사 업무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전략자산하고 관련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교수님께 여쭙는 건 말이 꼬이는 것 같은데 이종섭 씨가 왜 호주대사냐. 방사협력이 중요하다. 국방부 장관 했던 사람이다. 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방사한 방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호주대사가 1급이라든가 차관부 정도가 가는 자리예요. 이분은 장관 출신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두 단계 정도 낮춰서 갔다는 뜻이에요. 호주대사를 가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을 호주대사로 보낸 거고요. 두 번째는 방사한 이야기하는데 방사한 전문가도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해외로 내보낸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게 된 거고요. 또 하나 저는 더 의심되는 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인데 왜 총선을 앞두고 그렇게 급박하게 내보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관장이 늘 곧바로 임명하는 것도 아니라 그렇죠? 현직 대사가 있었고 급히 교체해서 간 거니까요. 그렇죠. 쟁점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인지했을 때인데 급박하게 그렇게 저 사람을 내보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게 계속 의심이 가는데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 알 수는 없죠. 의심이 가는 부분들은 이종섭 호주대사가 표현에 의하면 심지가 굳은 사람은 아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최상병 수사 외압 관련해서 이분이 또 진실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또 하나의 우려도 있지 않았나 수사 무마가 내 결정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 또는 대통령실의 주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큰일 난다. 그렇죠. 그러면 진짜 이거 끝장나는 거죠. 그런 우려도 있고 지금 이 공수처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종원 대령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증인 채택이 돼서 재판부에 나오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증인 또는 양심적 제보자가 나올 우려도 존재하지 않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내보내지 않았나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지금은 박정원 대령이란 분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를테면 양심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면 국면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제2, 제3의 박정원이 나온 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려웠고 두렵죠. 그런 측면에서 이종섭 전 장관을 멀리 호주로 보냈다. 이런 게 일반적인 추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상한 건 이종섭 씨가 들어와. 이종섭 대사가 들어오는데 이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표한다. 이건 너무 희한한 거 아닌가요? 생각을 해보면 정당이 행정부의 인사와 소환 절차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거 사실 상권 분리 국가에서 굉장히 황당무기한 겁니다. 역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행정부가 정치에 휘둘리거나 개입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대통령실이 정당의 눈치를 봐서 총선에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유추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다. 여당 대표는 어떤 대사가 귀국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의 보고 라인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여태껏 경험해 보시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리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게 정당은 국회의 영역입니다. 국회의 영역은 행정부에 대해서도 갑나라 배나를 할 수 있고 사법부의 영역에 대해서도 불평분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정을 감시하는 부분을 하니까.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기관으로서의 가장 핵심은 국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제왕적 대통령제, 행정부 우위 국가에서 과연 그런 전례가 있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게다가 한동훈 씨는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당의 대표니까. 국회의원도 아닌 자가 특정 대사의 귀국을 제일 먼저 알리는 건 선거에서 어떻게든 이종섭 소위 말하는 리스크랄까 이런 거를 극복해보자. 국민의힘이 해결했다라는 하나의 쇼잉인 거죠. 하여튼 좀 희한한 일들이 많아 보이는데 국민들이 사실은 이종섭 사건이 아니라 해병대 사건이고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이 좀 정확하게 최상병 사망 사건이잖아요. 우리 애들을 군대에 보냈더니 저렇게 어처구니 없이 죽을 수도 있고 수사도 무마하더라라는 게 핵심인데 이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종섭이 문제냐 뭐가 문제냐가 아니라 그렇죠. 저는 제 짐작과 또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떠도는 이야기는 다르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짐작을 했냐면요. 해병대 1사단장이지 않습니까? 해병대 1사단장이라는 분이 그 전 수해 상황이 일어났을 때 탱크를 동원해가지고 수해 현장을 완벽하게 장악을 했어요. 해결을 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눈에 띈 사람인 겁니다. 마음에 든 사람인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최수근 상병 관련해가지고 수사 대상자 명단에 올라왔는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짐작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친구인데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친구인데 수사 대상자로서 경찰에 통보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 거 빼! 이러지 않았겠나? 라고 저는 짐작을 했어요. 이거 왜 사단장이 책임져야 돼? 그렇죠. 그렇죠. 경로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검찰일 때는 가능하죠. 본인이 검사일 때 어떤 수사 사건을 지휘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아래의 수사검사가 누구를 수사하겠습니다. 누구를 기소하겠습니다. 누구를 압수수색하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수사 지휘권이 있으니까 또 검사 동일치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생활했던 대부분의 시간이. 그러니까 이 사람 빼! 기소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기소독정권의 폐 아니겠습니까? 그런 습관으로서 저는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돌이켜보면 법률이 정해져서 군,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고 민간경찰로 넘겨야 되도록 법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만약에 수사를 했다 또는 뺐다 이렇게 지시하는 순간 이게 직권남용이 되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임성근 1.4단장을 빼! 하고 깜짝 놀랐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글쎄요. 아니 그래도 검사 생활을 오래 하고 총장까지 했던 사람이라. 이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아니야. 아닌데 그게 군사법원법이 굉장히 오랫동안 쟁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평지에서 재판이나 수사권을 헌병이 가는 것도 문제다. 하여튼 이런 논의는 굉장히 오래돼서 아마 그 정도는 법조인이라면 알고 있었을 것 같고요. 저는 몰랐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선의로 해서 가시는. 제가 약간 삐딱해 보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법조인들이 법 잘 모르더라고요. 아 그래?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한쪽에서 최근에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해병대 사단장이 관련 로비를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사실 추정일 뿐인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어쨌든 간에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예요. 뭔가 영향을 미쳤다. 그렇죠.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데 그런데 대통령실에 안보실 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장관한테 전화할 때 본인 의지로 전화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번 따져볼게요. 장관이 높습니까? 안보실 차장이 높습니까? 장관이 훨씬 높죠. 장관이 훨씬 높죠. 장관이 대통령 뜻이 실리지 않은 의견을 수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종섭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시절에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전화를 받았다라고 저희들이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제도가 바뀐 걸 알았다 몰랐다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법이라는 것은 모르고 했더라도 범법 행위는 범법 행위니까요. 수사 무마를 했냐 안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거고요. 이 사건 관련해 산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종섭 장관이 귀국했으니 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자기 공치사도 하고 있던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은 최수근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은 떼내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출국과 입국이라는 행위로서만 보고자 하는 거죠. 왜? 국민의힘은 정치적 쇼가 필요하니까. 왜 출국시켜서라고 비판하니까 다시 우린 입국시켜서 해결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르면 돼. 그렇죠. 본인의 힘도 과시하고 이러면 돼요. 요게도 빠뜨리는 게 있습니다. 출국할 때 이 사람이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출국금지를 해제시키는데도 심의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과연 그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가? 아니면 그 절차를 거치는 와중에서 대통령실에 또 다른 외압이라든가 어떤 개입이 있었는가?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도 또 어떤 개입이 있었다면 이것도 국기문란 사건이 되는 거예요. 직권난명이고. 그런데 출국금지는 법무부에서 하거든요. 그렇죠. 직전 장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니 출국금지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알겠죠. 저는 다만 출국금지 문제는 공수처에서 요청이 왔을 때 법무부에서 행정 절차처럼 받아서 처리했을 거라고 봐요. 다만 푸는 과정은. 이걸 푸는 과정은 당연히 저는 대통령실이라든가 또는 총리실 등에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무부 일만이 아니고 외교부에서도 그 의견이 올라갔을 거거든요. 다 부처가 관여된 겁니다. 여러 개 부처가 관여됐을 때는 당연히 보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게 국무조정실입니다. 총리실 산하에.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개입되어 가지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심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추정되는 부분이 이거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다 진상규명을 해야 될 대목이고 만약 거기서 범죄 혐의점이 있다면 수사를 받아야 될 대목인 거네요. 네. 그러면 수사라는 것이 이종섭 장관뿐만이 아니고 법무부,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법무부에 어떻게 영향을 행사했다고 본다면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것까지도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안 할 거 아니에요. 수사를. 대통령이 된 누구를 상대로. 네. 현재는 안 하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제보자라든가 통해서 증거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국기문란 사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할까요? 검찰이요? 같은 검사 선배에 대해서? 검찰이 안 하더라도 공수처에서 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공수처는 인원도 적고 영향도 안 돼가지고. 그러면 대통령만 집중적으로 하면 되죠. 또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특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야당이 이종섭 장관 관련 특검법안을 내놓은 겁니다. 하여튼 간에 진상규명은 필요한 대목이다. 왜냐하면 국기문란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푸는 것도 있지만 인사를 통해서 푸는 것도 있잖아요. 이종섭 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명 철회해야 됩니까? 아마 저는 국민의힘은 임명은 됐으니까 해임이겠죠. 해임을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풀려면 저는 이종섭 장관을 해임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수사와 조사를 하는 것. 그리고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국회로 부르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검찰이 현 정부에 장악되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봤을 때 수사는 아니더라도 조사 차원의 일들은 국회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국 금지가 해제되는 부분들의 심의위원회 자료부터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의록도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지도 공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당장 국회 차원에서 상임위를 열어서 조사하는 정도는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어떤 의혹이라든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들의 개연성이 나온다면 그때는 특검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국회 상임위 차원의 조사는 당장 총선이니까 어려울 것 같고 국정조사는 어렵더라도요. 저는 질의응답점더라도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요? 총선? 지금 당장 입장에서 이게 야당 입장에서 이것만큼 좋은 선거 이슈가 어디 있습니까? 동네에서 명함 천장 돌리는 것보다 이 이슈를 가지고 여당을 공격하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훨씬 더 표현되어 드리죠. 여당은 반대할 거 아닙니까? 반대하겠죠. 회의를 여는 것 자체를 반대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당도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야당이 얼마나 끈기 있게 물고 늘어지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야당과 언론이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과 그다음에 국회를 통해서 한번 털어내버리고 이건 대통령의 몫이야, 행정부의 몫이야, 선거에 출마한 우량과는 관련 없어라고 선을 그어버린다. 그어집니까? 그으려고 하겠죠. 원래 정치라는 건 그렇습니다. 아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선으로 그어질 수 있는 관계인가요? 저는 국회의원들은 자기 살기 위해서 늘 자당 소속 대통령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는 임기 말에는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대표를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출직인데도 불구하고 앉히고 비대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친복 중에 신복을 갖다가 여당 대표로 앉혀놓은 상황이잖아요. 이 정도 장악 능력이면 사실 별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장악 아닌가요? 최근에 제왕적 대통령 진짜 그런 분들 빼고는? 그런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 말을 다 듣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보시면 황상무 수석... 약간 쇼 아니에요? 저는 쇼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들은 정보도 있고요. 황상무 수석 경질 관련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마찰을 겪은 거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갈등을 겪은 거 아닙니까? 봉합은 했지만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나온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종섭 장관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은 이종섭 장관을 귀국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낸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종섭 대사가 소환이 돼서 왔습니다. 왔는데 만약에 언론이 좀 더 추적을 하고 야당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계속 이슈가 이어져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라든가 국민의힘 내의 일부 비윤 의원이 이종섭 대사를 해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끊을 수 있다고 봐요.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해임하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의견 괜찮네요. 선거를 위해서는 이종섭 호주 대사를 해임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언론에 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거를 윤석열이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공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받기 어렵다고 봐요. 일개 대사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흔히 의심하는 대로 최상병 사건의 중요한 키기 때문에. 그렇죠. 대사라는 자리도 줘요. 그나마 줘 놨으니까. 이 사람이 입마금도 되고 공동 책임의 소재가 존재하는데 자연인 이종섭이 돼버렸다고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온갖 주위의 압박을 무릅쓰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일단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발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군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주위의 증언이라든가 하위 계급에서 일했던 분들이 제보라든가 이런 게 나온다면 저는 이종섭 장관이 자기가 다 뒤집어설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박 교수님의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이종섭 대사가 자진 사퇴하느냐 또는 해임되느냐 귀국했느냐 아니냐 이건 다 비본질이고 그 뒤에 있는 윤석열 대 이종섭이라는 관계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렇죠. 최수근 상병 수사 외압 관련돼서 둘이 어떤 관계였는가. 이게 본질인 거죠. 그런데 이 본질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이슈를 놓치지 않고 야당이 계속해서 물고 늘어져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또 황상무 씨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이분이 정보사 출신이라고 기자들한테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그게 전문용어로 뻥이었다며요. 자기는 2군단 방위인가 그랬는데 방위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단기 사병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심리는 뭘까요? 그러니까 정보사 요원도 아니고 정보사에서 군생활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정보사 출신인데 라면서 말을 꺼내는 건 무슨 과시욕인가요? 남자들 중에 이런 남자들이 있죠. 심리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분이 단기 사병 출신이면 단기 사병 중에도 정보 파트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있죠. 정보사에도 방위들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이 대통령실 분위기에 같이 취해서 동화되어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까? 기자들은 기수 이런 게 있잖아요. 몇 년도 입사했냐. 다 보면 한창 후배 기자들이고 이러니까 좀 편하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이제 12.6 박정희가 죽게 된 12.6 사태를 보면요. 그 이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마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부마 항쟁이 일어났는데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지금 민심이 심삼치 않습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정권의 위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차지설 경호실장은 탱크로 밟아버리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캄보디아는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그렇죠. 그렇죠. 몇 죽이면 되지 깐당한 건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렇죠. 저는 지금 대통령실과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차지설 경호실장과 비슷한 유해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을 장악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때는 79년으로 친다면 그때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총칼도 들고 있고 대통령부터 차지철, 김재규 다 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문민화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고 대통령은 물론 힘이 있지만 대통령이 뭐든 아무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닌데 왜 그런 분위기에 젖어들죠? 검찰 특수부, 공안부의 분위기죠.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검찰들이 이렇게 술자리 같은 데 가지 않습니까? 본인들 스스로 뭐라고 하는지 않습니까? 무인이라고 합니다. 무인이 뭐예요? 칼잡이. 칼잡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인데 무인, 문인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선시대로 가면 사흥부 사람들이잖아요. 사흥부 사람들은 청료직이라고 해서 굉장히 깨끗하고 그다음에 문신들 중에서도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들. 그런데 지금 현재의 특수부라든가 공안부 사람들은 본인이 무인이라고 해요. 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무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인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권력을 폭력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칼을 가지고 있었던 군사정권이 탱크로 국민들을 밟아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듯이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칼, 검찰권 아니겠습니까? 기소권, 수사권을 가지고 국민들을 밟아버려도 된다라고 저는 은연중에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고 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만하고 겁이 없는 태도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기자 출신인 황상무 씨도 동화된 거죠. 동화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분은 느낌이 허문도 느낌이 나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두환 전권 때 사무신 중에 허문도 씨는 군 출신이 아니잖아요. 공보처 장관, 공보처 장관. 근데도 그분은 아마 언론 출신이었거든요. 근데도 했던 행태들을 보면 군인들 못지않게 허섬수, 허화평, 저리가라로 좀 독했어요. 훨씬 더 무대보라 했죠. 이분이. 딱 그런 느낌이 나요. 그게 이제 동화된 거죠. 동화된 거죠. 그만둔 건 역시 당의 요구, 요청. 당의 요구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한 수 접어준 거죠. 한 수 접어주고 그다음에 이건 확인되지 않은 사건입니다만 황상무 수석을 경질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당에다가 비례대표 수정 요구를 했다라는 설도 있었어요. 죽어받았다. 그런데 황상무 씨 발언이 언론에 탁 보도됐어요. MBC 너 잘 들어. 헷갈로 어쩌고 어쩌고. 당장 오 기자는 돌아가셨지만 가족도 있고 하여튼 언론에서 반응을 받잖아요.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도 있고. MBC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도된 다음에 바로 경질을 하지 않고 사의 표명이라도 굉장히 시위를 끊은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특히 선거 처리하면 빨리빨리 해결해버리지 않나요? 보통은? 그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스타일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일단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측면이 존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로 작동하는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좋은 의미로 본인들한테. 뭔가 위약감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기사가 나가면 실수했기 때문에 여론이 나빠지기 때문에 저 사람 빨리 경질해야 돼. 보편적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사가 나감으로 인해가지고 MBC를 제외한 다른 언론들에 대해서 주는 어떤 압박감, 위약감, 경고성 이런 것들의 효능감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되게 무서운 경고잖아요. 언론에 대고 너 죽일 수 있어. 너 죽어라는 말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실의 시민사회수석이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군사정권이 그렇게 했잖아요. 군사정권이 늘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본보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보기. 우리 범죄와의 전쟁 때도 본보기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은 우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해서도 개혁령이 확대되면서 광주 쪽에 군인들이 이렇게 투입되는 과정들을 보면 본대를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대를 보이는데 국민들, 자국민들을 학살하는 것에 대한 것도 두려움 없이 하는 그런 집단이었던 거예요. 저는 앞에서 제가 검찰 집단이 본인 스스로 무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군사정권과 맥을 같이 하는 어떤 인식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유경수 씨 생가에 가고 박정희 타령을 하고 나아가 건국전쟁이니 이승만 이런 것도 다 그런 데서 오는 그런 연장선상과 동질선상에 있는 거죠. 사실 한국의 보수가 와이어스가 3당 합당을 함으로 인해서 한편으로 보면 보수가 좀 건강해져요. 거듭난 거잖아요. 합리적으로 바뀌어요. 민주화 운동의 역사도 함께 갖는 보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보수가 되었는데 그런 합리적 보수가 박근혜 정부를 겪으면서 또 탄핵을 당하면서 완벽하게 소멸해버린 거죠. 소멸해버리고 그 자리를 역사성이 없는 정통 보수와는 아주 전혀 뿌리가 다른 검찰 독재 집단과 그다음에 거기에 기생하려는 기회주의적 집단들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역사가 꼬박꼬박 발전하는 건 아니지만 대략 하여튼 역사가 앞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이런 흐름은 반동이잖아요. 반동이죠.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한편으로 보면 보수 내에 지금의 보수를 대체할 세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사실 저런 검찰 독재와 거기에 기생하는 극우 보수가 만들어진 데는 저는 민주당도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으로서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모든 촛불 세력을 아우를 필요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이런 분들까지 아울러서 그림을 크게 그렸더라면 저런 아스팔트 보수가 합리적 보수를 다 밀어내고 보수를 장악하는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림을 크게 그린다는 건 입각 같은 걸 말씀하잖아요. 입각이라든가 소연정이라든가 대연정 이런 게 되겠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저도 그런 인식을 해줄 수 있습니다만 보수는 경멸의 대상 또는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이런 것처럼 생각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보 보수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규정화되는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거예요. 나는 누구와 비교해서 보수적이야. 나는 누구와 비교해서 진보적이야. 이런 상대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인 보수까지도 극단적으로 그렇게 몰아내니까 그 합리적인 보수는 줄어들고 아스팔트 보수라든가 뭐라고 합니까 보수 유튜브 보수 극단주의 운동 세력들이 제일 활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대나미크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는 상황을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황상모 씨는 사의를 표명해서 사표를 수리했다 이런 것 같은데요.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힌 적은 없죠. 그렇죠. 사실 이런 경우에 대통령이 헤매하죠. 그러고 죄송하다고 하거나 처음에 죄송하다는 얘기 내줄 자리가 있긴 했지만 그거 가지고 용납이 안 된 거잖아요. 저런 사람들이 저는 죄송하다는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사람이면 기자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지철이에요. 사고가. 아이고 이 사람은 도드라진 거고 나타난 거고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실 안 해도 또 있을 것 같다는 의심도 됐는데요. 그런 사람들 많다고 봅니다. 뉴라이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항일독립운동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항일독립운동이 우리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헌법이 좀 진보적 색채가 강해요. 사회경제적 민주화라는 뭐 그렇죠. 119조 그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역으로 지금을 대한민국에 구성하고 있는 역사적 뿌리와 헌법적 운영원리와 구성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극우적인 생각들 좀 더 파시스트적인 생각들이 대한민국의 운영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는 청와대 대통령실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근사하게 말하고 있지만 일본 제국주의를 통해서 우리도 성장할 수 있었고 어쩌고 어쩌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하여튼 이게 싸움 같은데 윤석열 한동훈 한동훈 윤석열 싸움이다 라고 구도를 잡아보는 것에는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인데요. 한동훈은 질 일이 없죠.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총선이 졌다. 총선을 졌다고 칩시다. 한동훈 책임입니까? 정권 심판 논의인데 한동훈 심판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정권에 참여해서 법무부 장관을 했고 검사 정권의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왜 책임이 없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탄압을 받은 느낌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한테. 지금요? 그렇고 한동훈은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저항을 하는 그런 느낌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쇼 아닌가요? 쇼죠. 쇼지만은 실제로 언론들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왜 그래요? 한동훈이라는 정치 자산을 보존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야당에서 누가 나오든 간에 유력한 후보로 싸움을 붙일 수 있다. 이런 구도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을 버려보자라는 생각들 윤석열을 버리자? 저는 뭐 보수 언론에 보수 언론에서 그런 흐름 잡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예요? 윤석열로 가지고는 보수를 지탱하기도 어렵고 정권 재창출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제가 들은 핵심적 이야기 중 하나가 정경연의 흐름인데요. 경제를 너무 모른다는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한국에서 산업화 세력이지 않습니까? 경제관료들이 주축이었단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성장 위주의 경제 담론을 끌고 가면서 재벌들과 보수 언론들에게 떡고물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떡고물을 나눠줄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많이 나눠주던데요? 최근에 엊그제만 하더라도 이를테면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된다. 여야 합의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2030년까지 90%까지 그거를 그게 법상인데도 그냥 없애버리고 해제하고 이게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수준이 아직도 개발독재 시대에 70년대 80년대 보수 수준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한면에서는 그러고 또 R&D에서는 깎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정확한 사례인 것 같아요.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법인세 몇 퍼센트 인하해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도 유튜브를 하지만 미국 기업이고 미국 사람들 돈 버는 일인데 그렇죠? 그런데 데이터는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쓰는 거잖아요. 통신 입장에서는 기업에도 다 국적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 기업을 위해서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이거 정말 엉뚱한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좀 한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리더들이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상상력은 전혀 없다.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제일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업들 생태계에서 하위에 깔려 있는 것들이 R&D 관련 조금조그마한 회사들이잖아요. 그런 거 나중에 기술 영입도 하고 탈취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에게 R&D 자금 안 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별로 기분 좋지 않아요? 두 번째는 결국 신성장 산업 문제인데 신성장 산업 관련해서 특혜를 줘야 되는데 그걸 미국 가서 미국 정부에다가 아부하기 바빠서 미국에다가 투자하라 이런 식으로 또 갖고 갑니다. 그럴 때 또 재벌 총수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예를 먹이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저는 신냉전이라는 것이 군사적 대견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구조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일본이라든가 미국 미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윤석열 정부가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크나큰 파이를 키우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부동산 관련해서는 지금 글로벌 대기업들은 부동산이라든가 건설 통보기 쪽에서 발 빼려고 하잖아요. 삼성물산에서 지금 아파트 안 지은 지 오래됐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여참을 백색 가전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70년대 80년대 대기업들 재벌들에게 혜택 조는 법인세에 나 해주겠다. 부동산 문제 다시 투기붐이 일어나도록 해주겠다. 이거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물어보세요. 조중동에 광고 한번 물어보세요. 광고가 과거보다 못할 겁니다. 그렇죠. 광고 수입과 어디는 다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조중동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 제일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여러 움직임이 있잖아요. 지금 보수라고 하면 언론도 있고 또 경제계도 있고 또 보수 정치도 있고 보수 시민사회라고도 있고 뭐 하여튼 이분들이 총선을 겪으면서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략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건 윤석열 정권 심판이 가장 중요한 열쇠 말이 될 거고 그게 민심이 드러날 거다라는 거면 윤석열 어떻게 해라. 집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또는 적어도 당에서는 좀 나가라. 이런 목소리 나오지 않을까요?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종섭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키맨이라고 사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자리 보존과 직결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은 이종섭이 계속 얻어 맞아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이종섭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총선에서 지더라도 이종섭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리 보존만이 아니라 또 형사 문제도 걸려 있으니까 더더욱 인감하고 같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종섭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입장에서 무조건 이종섭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종섭이 없어야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종섭이라는 키맨을 두고 생각이 다른 갈등과 대립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종섭 해임해라 이종섭 수사하라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우리 윤석열하고 갈라서지 뭐. 그런 이야기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가 살라고. 지가 살라고. 당연하죠. 저는 수도권의 비윤이라든가 반윤 의원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당했으면 좋겠다. 탈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하는 의원도 저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보니까 최재형 후보인가요? 현 의원? 종로구. 대통령 비서실장을 바꿔라. 정도까지는 왔어요. 지금 대통령 이야기에 턱밑까지 온 겁니다. 턱밑까지. 턱밑까지 온 거죠. 이제 곧 터지겠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되게 진지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4년이면 4년 동안의 명운을 갈고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앞서 말씀드린 키맨인 이종섭을 계속해서 기사가 쏟아지도록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불리한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2월에 비명행사니 이런 얘기할 때 기사량 엄청 많은데 이종섭, 황상무 기사량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고 그런데 저는 걱정은 안 해요. 걱정은 안 하는 게 이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35%에서 40%를 넘은 적이 없어요. 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은 55에서 60%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을 뿐이거든요. 결국은 민주당이 열심히 싸우기만 하면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야당을 지지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중에 하나가 조국 혁신당이 의외로 선전하고 있는 것도 물꼬를 텄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우리 매기론이라고 하죠. 미꾸라지들 키우는데 매기를 풀어놓으면 미꾸라지들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 돌아다닌다. 이런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도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배촐이 들어야 된다. 운동이 들어야 된다. 끌어내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한편으로 보면 조국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효율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훨씬 더 거대 정당이고 집권을 해본 정당이기 때문에 효율성은 훨씬 더 크겠죠. 아마 이재명 대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조국당이 이야기하는 것과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 어느 당이 더 효율적이냐라고 아마 이제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또 우리 박 교수님 따라가면서 두 개의 중요한 핵심을 건질 수 있었는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현 호주 대사는 총선 국면의 키맨이다. 몸이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은 윤석열 출당을 곧 요구할 수도 있을 거다. 네. 그걸 만들어내야죠. 지금 야당이 만들어내야 되는 과제라고 보면 아니. 야당이 만들어내면 불리하잖아요. 윤석열이 출당하면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오히려 야당에게는 호재가 아니라 악재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윤석열의 출당은 윤석열 정부의 퇴지를 이야기하죠. 아. 균열이니까요. 그렇죠. 무너지는 거다. 그렇죠. 윤석열이 출당된다면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죠. 아. 네네. 제2의 박근혜 대통령이 대수된 상황.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케비넷이 가까워. 선거가 가까워. 케비넷이라는 건 윤석열이 움직이는 검찰 수사. 그렇죠. 검찰 수사가 가까워. 선거가 가까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가 훨씬 가깝죠. 그렇죠. 국민의힘에 의해서 단죄되거나 쫓겨나거나 출당되거나 뭐 이러면 검찰이 계속 윤석열 밑에서 충성을 다하는 일도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충성하던 것을 거둬들이면 검찰도 거둬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계속 줄 쓰고 있다가 이상한 법률 만들어지면 자기들 큰일 난다.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죠. 공무원들일 테니까. 결국은 여론의 힘이고 총선의 투표의 힘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인 거죠. 이 국민의힘은 정당의 국민의힘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운명은 국민의힘에 달려있다. 국민의힘의 운명은 국민에게 달려있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민심이 천심이군요. 그때 들여다볼 중요한 열쇠 말은 이종섭이 키맨이다. 윤석열 출당 곧 요구될 수도 있다. 저희 희망사항이기도 하고요. 일주일 동안 또 지켜보고요. 다음 주에 교수님 만날 때는 또 우리의 열쇠 말들이 어떻게 변했을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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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보험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구독 빠르게 가 스픽스 좋아요 에 Gabbro 아 집사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